찬찬 찬찬 이것이 아니ata 원하는 것들 신나게 나는 그럼 지금까지 잘못되었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렸지 그래도 이 편의점은 정말 도저히 가야 돼 하지만 이 편의점은 정말 도저히 가야 돼 하지만 이 편의점은 정말 도저히 가야 돼 하지만 이 편의점은 정말 도저히 가야 돼 이것이 아닌데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게만 느껴지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못되었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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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